09년식 산타페 CM EVGT 차량 이 차량도 지금 에어컨 샀다 별로라 그래서 일단은 냉동오일, 에어컨 가스 완충을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컨 폐올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도 안하셨겠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결국에는 에어컨이 냉기도 약하고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시공해 보시고 차후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타셔도 되는데 가스가 새거나 냉기가 약해지면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히려 한번 보시죠. 오늘 들어온 차들은 다 이렇게 올 상태가 다 안좋네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도 안하셨겠죠. 여수에서 오십니다. 여수. 여수 놀러 가야 되는데. 여수암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맛. 사쿠라가 막 찹혔습니다. 찡입니다. 오늘 이 차도 그렇고, 옆에 소렌토도 상태가 별로 안좋은데, 이 차는 그래도 안에 형광물질로 넣어서던가 여기 나오는데, 상태는 그래도 한데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차도 약간 컴포가 안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도 금액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 일단 먼저 가스를 한번 넣어보고, 올해 한번 타보시고, 차후에 문제가 없으면 하는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쿠폰 수술이 뭐든지 비싸기 때문에, 내리빈에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쿠폰 수술!